집값 상승이 흐름이었다는 거죠? 흐름이었던 거죠. 제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특히 옹호하는 걸 싫어하는 집단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중립적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비판하실 겁니까? 비판하겠죠. 사람들은. 비판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EU가 텍서노비에서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신 에너지로 등장했는데 클린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정책당할 거냐고요. 저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정치는 저는 다 없앱니다. 정치가 아니라 그들의 정책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말을 해석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제가 어떤 한 번도 정치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읽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이 정치적으로 이 판단을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뉴질랜드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뉴질랜드 가서 미국 집값 상승률 30%가 넘는데 미국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 못 잡은 거예요.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도 집값은 못 잡았었다는 거죠. 20년 21년은 그걸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 그래도 진폭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는 있지 않나요? 키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도 진폭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저도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부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어쩌면 이건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행보였잖아요. 잡기 위한 행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정책이 아니었으면 집값은 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역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이 경제는요. 이게 좀 어려운 통제라고 합니다.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제라고 해요. A에서 A다시로 갑니다. 그런데 A에서 A다시로 가는 동안 B를 가지고 실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똑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어요. 둘 다 한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제라고 볼게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단행했어요. A는. 그런데 B는 이런 정책을 단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B다시를 봐야 돼요. 우리는 맨날 A와 A다시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B를 놓고 B를 상정해놓고 B다시를 비교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집값 오른 결과만을 놓고 정책 탓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정책을 단행하지 않은 B라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트윈이라고 생각해요. 트윈. 그러니까 코리아 트윈이 있는데 여긴 정책을 단행하지 않고 나머지는 똑같았다. 그럼 집값이 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책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을 제외시켜놓고 통제시켜놓고 그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B가 없었기 때문에. A를 놓고만. 이게 생물은요. A와 B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를 A 다시 해서 A를 빼지 않아요. A 다시 해서 A를 빼고요. B 다시 해서 B를 빼요. 그 값을 다시 한 번 뺍니다. 그걸 DID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야 이 통제가 정확히 돼요. 이해가세요? 정책의 효과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주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을 못해요. 이 사회과학은. 근데 이 생물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이 가능해요. 쥐 한 마리와 또 다른 쥐. 똑같은 쥐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뭐를 해보고 하나는 플래시보 약을 주입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는 실험을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 평균 집값이 20% 정도 올랐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대략 한 2년 6개월이 같죠. 네. 그 정도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은 이 20%라는 수치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써가지고 40%가 오를 걸 20% 줄인 건지 10%만 오를 걸 20%로 늘어난 건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한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도 안 올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정책 탓일까? 우리 비교대상국이 OECD 회원국들이니까 이들을 비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인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문재인 정부 옹호론자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옹호론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 어떤 정치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22년 경제전망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엄청나게 비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제가 비판했어요. 또 제가 21년 전망인가요? 20년 전망서에 기준금리 인상행보와 기준금리네요. 그 최저임금 인상행보를 또 비판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오르는데 최저임금만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 이거는 그것으로 인한 불순물이 더 많다. 그러니까 모두가 올라갈 때 최저임금도 적절히 올렸으면 좋겠다. 적어도 경제성장률만큼 올리는 건 적절할 수 있으나 지금 고용규모가 커지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인데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10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 정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회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내내 비판만 합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아요. 계속 비판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서 옹호만 하면 뭐합니까? 비판할 것을 찾아서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특정 정당 옹호론자라고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맥락을 가지고만 비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그 나라 경제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 그것을 좀 많이 지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21년 말에 금융 규제를 단행했어요. 어차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대출 의사가 줄잖아요. 시장이 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잡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 금융 규제를 단행해서 정작 대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대출을 못 받게 만들면 이쪽 여러분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가죠. 그러면 이 대출자들의 대출 규제를 단행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출 받을까요? 이 금융권 사면 네, 다른 데 가야겠죠. 그게 정책이 원하는 방향이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것이 금리 인상기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등장해버리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나 3개월 후에 분양받기로 했는데 그때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럼 대출 의존하지 못하면 그거 분양 못 받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그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금융정책을 단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금융정책 그렇게 동원하면 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조금 언성이 높아졌네요. 신문에서 보면 러시아에서 맥도날드도 빠져나오고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압력화하고 해서 러시아 경제가 금방이라도 망가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 망했다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고 앞으로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일단 단기간 안에는 부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테크니컬리 테크니컬리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 막 배제시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융 규제 뭐 해가지고 러시아 돈 안 받는다. 러시아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액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아니죠.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막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러시아는 외환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22년 경제 그리고 23년 경제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IMF도 그런 진단을 했지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사상 초유의 GDP 감소폭을 경험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팬데믹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원유 제재, 가스 제재, 금 제재 할 것 없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격화시키고 장기화 할수록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해본다면 러시아에서 결과적으로는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것은 23년의 일이지 22년의 일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러시아가 위기가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외환위기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진단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진단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외환위기에 처하는 그런 신흥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개국 정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IMF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7월 달 IMF의 경제 전망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 아마도 근데 업데이트 버전은 좀 짧아요. 풀페이퍼가 아니어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담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IMF 아까 경제 전망 보고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담겨있는 내용 중에 아마도 7월에 나올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예측을 해본다면 몇몇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진짜 시작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데킬라 효과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책에다가도 정확히 명시를 했는데요. 데킬라에 취하듯이 남미 국가들이 취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지금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그 28년 전입니다. 정확히. 근데 그때 이 신흥국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선진국들은 회복되는데 신흥국들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같이 고물가 부담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든 국면이에요. 그런 국면인데 더더군다나 20년 21년 동안 이 나라들도 나름 재정을 퍼부었어요. 유동성도 퍼부었어요. 경기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재정적 여력도 없고 외화에 의존을 많이 하고 외체 많이 짊어지고 특히 외체를 짊어지다 보면 장기 외체 안 빌려줘요. 단기 외체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근거 그 이유가 단기 외체 비중이 높아서였어요. 외환 보유고도 불충분했고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때 9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멕시코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자마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멕시코나 그 주변국들이나 같은 나라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좋은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유럽연 국가들이 한중일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 한국인이야. 그렇죠. 비슷하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멕시코나 그 옆에 있는 나라나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남미 신흥국들 같은 나라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 멕시코의 외환위기 터졌네? 그러면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에게도 같이 자금을 회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급격히 뱅크론이 발생하면서 정말 외환위기가 확산돼요. 테킬라에 취하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22년 하반기에 변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터질 위험.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행보 속에서 이런 나라들은 같이 해나갈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빅스텝이라도 하고 베이비스텝이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만한 여력도 없는 신흥국들이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IMF가 IMF의 판단을 제가 또 전망을 해본다면 조심스럽지만 IMF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2년 하반기에 그런 것들 여러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지누르는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MSCI 신흥계도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흥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멀징 마켓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계적으로라도 MSCI 그 변수가 뭐냐면 직접 투자 말고요. 간접 투자도 신흥국 자금을 회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직접 투자 말고도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특히 자산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전쟁의 종식이 있지 않는 한 전쟁의 종식이면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시리즈는 아마도 제 채널에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이 있겠구나. IPF의 미중 격돌 또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4번의 FMC 회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고 또 긍정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러시아 전쟁의 종식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국면을 다른 국면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살 때 영끌했던 분들,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 가계부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나 부동산 버블의 혼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길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신 믿음과 달라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 가계부채 터진다. 가계부채 터진다. 가계부채 터진다라는 가계부채 폭탄, 터진다. 이 기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13년에 가계부채를 6개월에서 1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게 제가 분야였어요. 연구 분야. 원래 순환시키거든요. 가계부채 연구했다가 또 한 6개월 지나면 물가 연구했다, 그 다음 금리 연구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를 다 맡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이슈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천조돌파. 그래서 제가 한번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저로서는 되게 주니어 연구원이었는데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일면에 등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가계부채가 또 터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슈랑 언론에서 이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기사 제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는 오히려 완화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더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갖고 있던 대출을 갚을 거예요? 대출 더 늘릴 거예요? 대출 규모는 줄어든다고요. 총량적 접근을 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다만 여러분 변동금리 대출자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비유축으로 연결되고요. 또 취약차주 취약차주는 대략 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 정도 되죠. 이런 부채는 상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채로 인한 문제는 있죠. 총량이 터진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전제의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아마 지금쯤 댓글 달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부채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위기가 오기 이전에 방금 지금 전제로 깔았던 그 댓글이 뭡니까? 폭락하면. 폭락. 폭락하면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부동산 폭락 경험한 적 있습니까? 인생 동안? 그러니까 하락 말고 폭락. 그러니까 하락은요. 지금 마이너스 0.01%예요. 그게 폭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락이 있으면 가계부채 위기 온다는 전제잖아요. 그 폭락이라는 걸 제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희박한 전제를 깔고 가계부채 위기 온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폭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폭락이 올 개연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면 연준에서도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그 폭락이 와서 가계부채 폭탄이 올 거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우리 금통위 위원들 믿습니다. 그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그것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금융불균형이 야기가 되고 그게 또 우리 경제 후폭풍이 될 거라면 그만큼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 부동산 급등보다 더 위험한 게 부동산 폭락이에요. 물론 반은 좋고 반은 싫겠죠. 반은 아마도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폭락하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만 한번 생각해봐도 폭락만큼은 막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떤 경우를 가정해놓고도 폭락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굉장히 희박한 가정을 전제로 깔아놓고 가계부채 폭탄 온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축의 시대에는요. 시대를 규명하셔라. 완화의 시대일 때는 영끌에서 주식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긴축의 시대일 때는 다른 말로 금리 인상의 시대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유리한 투자처다. 현금도 투자입니다. 현금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도 투자고요. 조금 다른 투자가 은행에 저축하는 투자인 거죠. 그리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투자하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각각의 투자처가 수익률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수익률을 놓고 보면 긴축의 시대일 때는 은행에 저축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용을 늘리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던 거고요. 조금 더 나는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원자재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셔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동력이 22년 하반기 23년에는 식료품 원자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식료품 농산물 슈퍼스파이크라고 표현했어요. 책에다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아 그래 맞아.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그냥 식료품 원자재 투자하셔라. 이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말만 듣고 하실 거면.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아 나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제가 한 대여섯 가지를 댔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 근거가 어 맞다라고 고개가 끄덕이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시고요. 조금 더 이 거시경제를 읽어나가는 나 거시경제 금리 판단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나 그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그런 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부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강조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시경제를 조금 쉽게 읽어나가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